안녕하세요 콩여러분 암바리입니다. 오늘은 짜잔 귀엽죠? 토끼에요 토끼 여기다가 여기다 요것도 먹어볼게요 블루베이 오랜만이죠? 블루베리랑 요거트 달지않은 달지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국물장관 또 샀거든요 그때 다 먹어서 미안해요 어차피 제가 먹을거니까 들어가도 이해해주세요 너무 맞나? 먹어볼게요 리클로즈 오랜만에 줬다 오늘 입톨이 무슨 일이에요? 리클로즈 입톨이를 할게 아니라 요거트 입소리 하면 잘 나오겠는데요 오늘 입톨이 무슨 일이에요? 감귤, 청각, 요것들랑도 다르면 잘 어울려요. 잼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설탕 덩어리랑 곱길 청각아. 사실, 얼마 전에도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영상 속에 제가 엄청 부어있는 거예요. 어떡하면 똥똥노동이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왜 이렇게 부었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즘에 맛소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맛소금을 혼자 심심할 때마다 찍어먹어요, 계속. 보면 좋은 건 아는데, 그리고 뭐든지 다 맛소금에 찍어먹어요. 사과도 맛소금에 찍어먹고, 당근도 맛소금에 찍어먹고, 두부도 맛소금에 찍어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붓는 거예요. 안 그래도 평상시에도 부어있는데, 진짜 잘 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못 올려요. 올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프냐고 이제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맛소금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뭔가 백색가루라서 그런지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막 자극적인 거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맛소금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주 미치겠어요.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드세요. saben, 드세요. convenience, 드실 foutu. 이것 episode Lao T bize는 우리들 Would Out ovpound 덤범jak 요한길주기 마이크는 너무 민감하니까 숨소리가 너무 잘 잡혀요.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 سے 이게 조금 더 맛있었어요. 이렇게 전거랑 요거트가 은근히 잘 어울리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갑자기 라면먹고싶어요. 이 자극중독으로 어쩌면 도대체 잘 안보이시죠? 이렇게 담았어요, 지금 현재. 요즘에 날씨가 이상해요. 낮에는 왠지 좀 더운 느낌이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이렇게 닦아 먹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가 마음에 들지? 정말 잘하는 맛이에요. 저는 잘 먹는 건 이 맛이에요. 나는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약간 금귤장과 약간 되게 달거든요. 그게 딱 약간 달아서 좀 지칠 때쯤에 블루베리 먹었으면 딱 중화가 되는. 근데 우리 되게 이상한 만남인 거 알죠? 입에서 나는 소리를 좋아해서 만났잖아요.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진짜 웃겨요. 유튜브가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입에서 나는 소리를 좋아하는 건 나뿐인 줄 알았을 거고 그게 약간 변태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하고 비밀로 했을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나는 입에서 나는 그런 소리를 좋아해. 라고 어디에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ASMR을 알기 전에도 이상하게 좀 침소리의 편안함을 느껴서 침소리가 잘 나는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ASMR 이런 거 모를 때도 그때는 약간 숨어서 약간 듣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냥 듣기 싫은 이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줄은 몰랐죠. 너무 신기해요.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바닥을 좋아해요. 바닥을 좋아해요. 바닥을 좋아해요. 마지막 너무 기쁘다 정말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네요 이건 좀 더 아쉬웠어요 잘 먹으려면 오늘의 짠까지는 그런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먹고, 마무리해.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먹고, 마무리해. 여러분 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오뚜기 컵누들 사이즈로 나온 거 저만 이제 알은 건가요? 너무 좋아요. 어쨌든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드시고요. 그러면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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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